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AP통신 등은 하메네이가 현지시간 2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말하며 이란과 저항전선에 대한 공격은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일각에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결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26일 이란의 미사일 생산시설과 방공체계를 공습했습니다.